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내일 모레면은 한글날입니다 우리가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지 한글 덕분에 얼마나 편리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제강점기 때 이 한글을 지켜내느라 피와 땀을 흘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만 말하는 한국사 자 오늘 대단한 분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 이지선 씨는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개그맨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젠틀하고 가장 반듯한 개그맨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단 한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모르죠 아 그래요? 네 이분 처음 봐? 근데 뵌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냥 어디서 봤나 이러네 어디서 봤는데 아나운서인가? 이랬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대단했거든요 어 네 근데 그 추앙까지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제가 뭐 이제 제가 그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후배들은 조금 있었어요 아 근데 개그맨이시라고요? 개그맨입니다 정재환 박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네 지금은 정확한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아 지금요? 네 직업이 네 교수인가요? 아 교수는 그만뒀고요 아 그만뒀셨어요? 지금 이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죠 아 공부하는 사람? 네 강의도 가끔 다니고 네 부르는 데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한글에 대해서 굉장한 조회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 우리말 겨루기 아나운서로 아 우리말 겨루기 제가 초대 사회자였고요 네 아나운서가 아니고 진행자 진행자 이분은 개그맨이라냐 설명을 해도 아나운서라 그래 아니 와꾸가 개그맨 와꾸가 아닌데 네 예 예 와꾸는 일본말이고 죄송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털 아 털 털 퍼즐특급열차라는 프로그램은 혹시 기억하세요? 아 퍼즐특급열차 저는 뭐 다 알고 네 저도 기억날 것 같아요 고양이 아 고양이가 아니구나 쥐돌이 잡으면서 문제를 푸는 뭐 그런건데 쥐돌이 뭐 이렇게 네 오래됐네 너무 쥐돌이 야옹 야옹이구나 네 너무 옛날이라 설명하는데 30분 걸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빨리 빨리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역사독립군 백의성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역사독립군은 우리 박사님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딱 그 시기니까 테레비에서 늘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지 테레비에서 늘 저기 뭐 여자를 꼬시는 방법 공을 하나 담장 안으로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집에 들어갔다가 말 안하면 그 집에 놀러 사는 거고 말하면 공주 쓰러 들어간 거고 뭐 이런 야 그걸 기억하시네 네 그걸 기억합니다 역시 그 역사학자 굉장히 그 틀은 점잖은데 내용은 아주 저급했던 그게 우리 선생님의 개그의 특색이었어요 슈퍼챗으로 유수리님이 와 제가 정말 좋아했던 정재환님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저 내용이 뭐 저급하지는 않았어요 항상 뭐 여자 꼬시는 법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앞서 이제 저 말씀하셨는데 내일 모레가 578돌 한글날이고요 그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한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이제 제국의 언어를 공용으로 쓴다든가 어쨌든 이제 같이 사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죠 필리핀만 해도 영어를 쓰고 있고 영어 홍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쓰는 나라들도 많지만은 또 세네가이라든가 콩고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프랑스어를 쓰고 있죠 남미 뭐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스페인어 아 포르투갈어 아 포르투갈어 아 브라질 같은 경우는 네 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다 제국의 지배로 받았던 그렇습니다 그런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와 이렇게 딱 설명을 듣고 났더니 더 자부심이 확 올라옵니다 와 미친다 미쳐 아니 아니 근데 무슨 자부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지켜낸 자부심 아 지켜낸 아 그렇죠 한국을 지켜낸 자부심 최욱 씨가 너무 앞서가시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따라가기가 좀 버거운데 바로 그거예요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 가운데 민족어를 회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유일해요? 대한민국이 아 유일해요? 그렇습니다 네 완벽하게 오 그렇습니까 다른 데서는 이제 뭐 영어를 같이 쓰거나 뭐 스페인어를 같이 쓰거나 물론 이제 그 모어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와 지금 대한민국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한글을 쓰고 한글을 쓰고 있는 거죠 아 이런 경우가 최초입니까? 그러니까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 가운데 아 그러니까요 유일합니다 이건 단독 보도입니다 이건 단독입니다 진짜? 와 이건 단독 보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된 거냐 그게 아니고 바로 이제 우리말 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제 때 투쟁했던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알아야 돼 도대체 어떻게 어렵게 지켜냈는지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우리 글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 한번 출발을 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그 일제 강점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동화 교육을 일제가 시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뭐 백의성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은 단순히 이제 영국이 인도를 통치한 것처럼 이렇게 뭐 땅을 지배하고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조선을 일본 땅으로 만들고 조선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언어 일본어를 이들에게 가르치는 거다 그렇습니다 주입하는 거다 네 해서 이제 1911년에 조선교육령이라는 것을 발표할 때 그 교육의 목표라는 것은 바로 충량한 신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 뭐요? 충량한 신민 충량이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고 아 충성스럽고 네 그리고 이제 착한 선량한 아 선량하다 양 누구한테 일본에게 일본의 전황이죠 아 좀 어려운 단어로 그냥 쑥 지나가시네 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선교육령 총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1911년 바로 그럼 시작하자마자 이거부터 신경 썼네요 아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제 이와 같은 그 어떤 동화정책의 밑그림은 이미 이미 이제 그 1905년 의사늑약 이후 통감부 통치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였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그 국민 될 만한 성격을 함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어를 보급해야 된다 아 이 국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일본이죠 일본어 네 일단 그 일본 제국의 통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조선교육령에 따라서 그 이제 학교 뭐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초등학교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소학교 이거는 이제 일본 본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선인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한나라로 이렇게 병합을 했지만은 이제 뭐 합병을 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합쳐졌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본토 사람들과 뭐 조선의 조선 사람들 다 똑같다 뭐 일시동인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런 교육에서부터 차이가 있었죠 아 차별을 뒀구나 네 소학교는 6년 일본 아이들은 잘 가르쳐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보통학교는 4년 이 자식들 진짜 너무하네 그래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여기에 신경을 쓴다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인력을 조선인들에게서 길러낼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그럼 이 자식들이 보통학교 4년 교육과정에 네 뭐 교과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글로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일본어로 가르쳤습니까 조선어급 한문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조선어와 한문인데 사실은 학교에서 조선어 수업을 했어요 했지만 이걸 한문하고 묶어서 한문의 비중을 높여서 수업을 했고 교과서는 조선어 교과서 외에는 전부 일본어로 이제 제작을 했죠 와 이 자식들 진짜 그리고 국어 교과서는 당연히 일본어죠 그리고 예를 들면 보통학교에서 일주일에 일본어를 한 10시간 가르치고 조선어하고 한문을 묶어가지고 한 6시간 정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차별적인 그런 교육을 했고 조선어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이런 교육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말을 지켜냈을까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위기를 느낀 분들이 계셨죠 바로 주식영 선생 주부는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주식영 선생이 맨 먼저 시작한 게 맞습니다 어떤 시작을 했습니까? 주식영 선생 주식영 선생이 맨 먼저 시작했는데 뭘 시작해요? 아니 그 한글 운동을 한글 운동을 시작하는데 뭐냐면 이거를 친일파 관료들이 은근히 방해를 합니다 압력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말 쓰면 안 돼 한글은 쓰면 안 돼 한문을 써야 돼 한문을 써야 돼 해서 더 나아가서 일본말을 써야 돼 그래야 근대화를 이룰 수 있어 근대화 이건 굉장히 인정의 언어잖아요 근대화는 한글을 쓰면 안 된다는 백희선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근대화 주식영 선생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독립신문 서재필 주식영이죠 그런데 독립신문은 순국문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근대화해야 된다 문명화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 이제 한자는 필요 없다 우리 글자 언문 국문으로 바로 이러한 어떤 근대적인 개혁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독립신문도 순국문으로 발행을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지식인들만이 아닌 대중이 모두 그 신문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사정도 알고 깨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주식영 선생님은 이제 국어학생 아니겠습니까 최초로 이제 독립신문에 띄어쓰기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글에 띄어쓰기 최초로 쓴 사람이 주식영 선생님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없었죠 와 주식영 선생님 예전에 뭐 중국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한국어까지도 다 붙였었고 물론 이제 근대 이전에 책이라는 것은 조선에서 나온 거라고 해도 다 한문이라고 보면 되죠 물론 이제 이두문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주식영 선생님 때문에 국어 시험이 좀 어려워졌군요 그런데 이제 한자 학습의 어려움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 그거에 비해 할 바는 아니죠 훨씬 쉬워졌겠다 너무 편리해진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공부하는데 한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읽고 이해하기까지 자기가 이걸 자유자재로 부리려면 아마 한 20년? 20년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겠죠 자기가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유 못 써 아유 한자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책을 하나 쓴다 이런 못 써 그거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전국민의 0.1% 정도만 책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아 0.1%만? 0.1%만 책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양반이라고 해서 다 책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0.1% 정도만 쓸 수 있었다는 거에 주목을 하시면 지금처럼 누구나 글을 쓰려면 쓸 수 있는 이런 거는 한글이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제 국문 한글운동을 시작을 하신 거죠 주시경 선생님 주시경 선생님 주시경 선생님을 지내셨습니다 네 같은 배제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을 할 때에 영어선생이 서재필이었고요 오 그래요? 네 학생회장이 이승만이었어요 멍지면 이 사람이요? 네 그 사람이 학생회장이었어요? 아 그럼 이분들이 스승님이에요? 네 네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승만하고 주시경하고 나이 한 살 차이고요 둘이 친구였어요 절친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사재직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고 여기는 학생이라고 서재필은 선생님이고 선생님이고 네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이제 주시경이 이승만하고 주시경이 네 이제 학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친구였고 젊었을 때는 서로 아주 혈기가 맞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도 젊었을 때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옥살이 하기 전에 옥살이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주시경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자 폐지하고 국문 우리 언문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이승만을 또 한국 운동가로 평가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또 저 분 화내실 텐데 아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삶이 아 이후의 삶이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을 가면서 이제 영어 지상주의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 영어가 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 그때는 대통령 아닌데 아무튼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미국 가면서 많이 달라졌다 네네 그 얘기를 오늘 다루자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그 1908년에 1908년에 네 주시경 선생이 이제 국어연구학회를 만듭니다 네 국어연구학회 우리 국어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해야 된다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그게 1908년인데 네 1910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뺏겼죠 그렇죠 네 1911년에 이 단체의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요? 배달 말글 모둠 네 배달 말글 모둠 무슨 뜻이에요? 말글 모둠 배달 말글이라는 건 이제 우리 말글이라는 거고 말글 모둠이라는 건 이제 모임 모임 왜 그러냐 나라가 없어지고 일제 통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말을 국어라고 할 수가 없고 우리 글자를 국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연구학회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달 말글 모둠으로 바꿉니다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죠 그리고 1913년에 이 이름이 다시 한글 모로 바뀌어요 한글 모 모 그러니까 배달 말글이 한글로 이렇게 줄어든 거고 그리고 모는 역시 모둠 모임이라는 모임의 의미 그런 의미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셨고 중요한 것은 이때 주식영 선생께서 이게 우리말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이거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근대화의 어떤 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와 그때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없었어요 네 1911년경에 이제 최남선이 만든 조선광문회 이런 데 다니시면서 말모의 편찬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 김두봉 선생이라든가 이규영 권덕교 선생 이런 분들 같이 이런 작업을 하는데 1914년 7월에 돌연 돌아가십니다 주식영 선생님이요? 주식영 선생님이요? 네 이게 완성이 안 됐을 때? 그렇죠 아 예 편찬 도중에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영 선생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 돌아가시는 근데 너무 젊은 나이에 그럼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76년생이시니까 아 1876년생이시니까 네 39 우리나라 정말 일찍 돌아가신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주식영 선생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다 그런데 참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요 이 주식영 선생께서 자신이 이제 국문을 연구하고 이런 사전을 만드는 일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지만 한편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아까 백인선 선생님께서도 이제 배제학당에 교사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제자들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스승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스승의 꿈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이어서 그 사업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스승의 학설과 사상 이런 걸 그대로 이어서 이걸 발전시키는 거죠 오 멋있다 언제? 일제강점기에 와 우리말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말모의를 완성합니까? 못하죠 아 못해요? 강점기 때는 못했어요? 네 못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개인이 편찬한 사전이 있습니다 문세영 선생이 지은 조선화 사전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 주식영 선생의 말모의 이것이 이제 주식영 선생이 돌아가면서 수포로 돌아가고 이후에 천암선이라든가 박승빈 이런 쪽의 분들이 개명부락부 같은 걸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랍니다 1929년이 돼서 1929년 조선어 연구회에서 한글날에 조선어 사전 편찬회라는 걸 조직을 해요 이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스승의 모터 한 꿈 우리말 사전 이것을 우리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 조선어 연구회는 주식영 선생의 제자들이 이제 주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와 참 멋있네 멋있네 진짜 멋있는 분들입니다 스승이 중요하네 보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때 발표했던 이 사전 편찬의 그 취지서 이걸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요 그 단순히 어떤 말을 설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낱말풀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이 살아온 역사문의의 총차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명국가는 모두 사전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전을 만들었느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 민족의 갱생할 접경은 낙오됐다는 건 뭐죠?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백성으로 지금 전락해 있다는 거죠 갱생이라는 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광복이죠 말을 바꾸면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갱생할 접경은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근무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좀 뛰고 그를 칠천할 최선의 방책은 사전을 편성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독립운동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독립운동이야 이분들이 왜 사전을 만들었느냐 바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런 염원을 품고 사전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 취지서에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한글 사전의 모태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때의 한계? 사실은 아까 문세형 사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많은 어휘를 수록한 이런 사전은 조선어 연구회에서 시작한 조선어 사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해방 이후에 1947년에 첫 권이 나오고 또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1957년 57년에 유권까지 나오면서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해로부터 따지면 28년이 걸립니다 울컥하다 울컥해 세 번의 실현이 있었는데 바로 첫 번째 실현이 바로 일제강점기의 조선어에 대한 탄압 민족말살 정책 조선어 말살 얼마나 탄압이 심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어 학회 조선어 연구회가 또 조선어 학회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1931년에 그런데 이 조선어 학회가 계속 사전 편찬을 만들고 있었는데 1942년 10월 1일에 급기야 이런 국어학자들 조선어 학자들이죠 한글학자들까지도 탄압하는 조선어 학회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 우리말 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종교의 일원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대종교의 일원이 됩니다 이극로 선생을 비롯해서 한징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대종교의 일원이 돼요 네 제가 대종교의 공식 강사거든요 네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홍암 나철 선생님이 만든 대종교의 대종교가 있습니다 대종교가 있습니다 대종교의 뼈를 묻으면서 한글 학자들이 대부분 만주 지역 이런 데서 다 조선어 학회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극로 선생이 거기에 가서 그걸 이끌다가 1942년 10월 1일 날에 그동안에 가만히 보고 저기 지금 사진에 있는 분이 이극로 선생입니다 이극로 네 호가 거루 이극로 선생입니다 거루 거루라는 말은 한자가 아니고요 그냥 한글입니다 거루 이극로 무슨 뜻이에요 거루를 이극로를 극로라고 하는 말을 순수 우리말로 발음한 거예요 거루 이극로 이렇게 발음 그래서 프랑스에서 저분이 한글 조선어를 갖다가 전부 다 발음한 게 레코드판으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와 신기하겠다 유튜브에서 이극로 치면 나와요 그래서 1910년대 우리말 글의 발음을 정확하게 저분이 성우로서 합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도대체 한글이 뭔데 이러니까 이제 뭔지 내가 말해줄게 이러면서 말을 하거든요 네 42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42년 10월 1일 날에 무슨 일이에요 조선어학회라는 조직이 네 전 조선반도의 전부 다 알려집니다 안 좋은 일로 왜요 뭐냐면은 한글을 전부 다 폐지하고 조선어를 전부 다 폐지한다가 1939년부터의 우리나라의 교육이었는데 우리 저 여자 함흥 영생여자고등학교 잠깐만요 일제의 교육이죠 일제의 교육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이 아니라 일제의 교육이었는데 함흥 영생여자고등학교라고 하는 데서 퇴근 하교를 하고 하교를 하고 가는 열차 안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게 일본 그 창시개명한 친일파 귀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뭔데 한글로 얘기하고 있어 학생 일본말로 얘기하는 거 아니지 라고 얘기하니까 황급하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배우를 캐기 시작합니다 그 여학생 둘을 여고생의 뒤를 캐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정태진이라는 국어선생님을 그 여학생들이 고문에 못 이겨서 이름을 댑니다 그 배우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밝혀졌고 그 정태진 선생님을 조지다 보니까는 뭐냐면은 그 뒤에 엄청난 조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조직이? 네 조선어 학회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사실은 조선어 학회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조선 고등계 형사부장 종로경찰서의 고등계 형사부장 유승훈이가 이거를 딱 듣고 야 이거 좋은 미끼가 걸렸다 그래가지고 판 키워보자 판을 키워보자 해가지고 전 조선의 학회를 전부 다 일망타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학생 둘이를 야 이렇게 하지 않오지 얘들은 다 인도주의자고 착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학생 둘이를 옷을 벗겨가지고 매달아 놓고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 여학생들을 살리고 싶으면 다 다 자백해라 이렇게 되니까 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유승훈 형사부장 그리고 뭐냐 함흥경찰서에 있는 엄상섭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아주 조인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걸 잡아가지고 가두자 해가지고 조선의 학회 사건이 1942년 10월 1일 날에 최고의 아주 최대 규모의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건으로 자리를 찾게 됩니다 네 우리 박사님 끙끙 알으시는데요 왜 그렇게 알으세요 아니 이제 조선의 학회 사건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아 설이 있어요 네 네 그 가운데 이제 하나의 설을 말씀하시는 거 어떤 사건 이걸 이제 백의성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제가 2020년에 이제 나란말이 사라진 나이란 책을 내면서 그때 이제 자료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기차 안 설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삼촌이 불신건문을 당하고 그 가택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그 일기장 검사하는 그것도 하나의 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영희 그 여학생 일기장 이것을 이제 가져가게 되고 불신건문으로 처음에 이제 그 삼촌에 대한 불신건문이죠 그런데 그 삼촌이 수상적으니까 가택수색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일기장에 어떤 얘기가 적혀 있었냐 하면 학교에서 국어를 쓰다가 혼났다 이런 글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국어를 쓰다가 혼났다 그때는 국어가 일본어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조선어를 못 쓰게 하고 국어만 일본어만 쓰게 하던 때란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조선어를 쓰거나 하면 벌을 줬어요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그런 그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 말을 썼는데 혼났다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학생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여학생이 이제 나중에 뭐라고 이제 자기 기억을 얘기를 하냐 하면 그때 사실은 나는 조선어를 국어라고 생각해서 국어를 쓰다가 혼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둘로 말한 거예요? 아니죠 조선어를 쓰다가 혼난 거죠 그렇지만 아 실제가 네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 당시의 시대상에 그런데 이 영희라는 여학생은 그때까지도 조선어를 국어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이것을 이제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아 그거를 잡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태진 선생이 그 학교의 선생님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조선어학회에서 이제 사전 편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아 그래서 이 정태진 선생을 이제 출두를 시켜서 뭐라 그럴까요 그 조선어학회에 대한 탄압 이런 것을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42년에 이렇게 탄압이 이제 본격화되면 네네 이거 어떻게 지켜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하면요 1938년에 이제 조선교육용 내면서부터 이제 소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수의 과목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해부터 이제 폐지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1941년에 이제 국민학교 이때는 이제 완전히 조선어 과목이 없어지고 43년에 학교에서는 이제 조선어를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43년 이제는 우리가 완벽한 동화를 실현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뭐 직장 또는 관서 이런 사회에서 이제 일본어를 계속 적극 권장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전사회 그리고 가정에서까지 그래서 집에서 일본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도 감시를 했다 그러고요 1942년 5월 이후에는 이제 국어전외운동 국어상용운동 이런 거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당시 이제 전시체제 이제 조선인들까지도 전쟁에 동원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일제에 네 그래서 더 이상 조선어는 없다 이제 일본어만 써야 된다 그럼 만약에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하고 이 조선어학회가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네 없나요 시간이 시간이 다 한참 넘었습니다 네 금방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방금 시작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광복이 좀만 더 늦춰졌다면 네네 아 우리 그를 우리가 지켰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을 가능성도 있네 너무 대대적으로 단합을 해버렸으니까 그 뭐야 아까 가정에서까지도 감시를 했다라는 말은 네 조선어를 쓰는데 신고를 안 하면은 와 5대가 같이 5호가 같이 책임을 진다라는 그렇죠 묶여있죠 네 그 같은 마을에 5개 집을 엮어가지고 신고를 안 하면 너희 옆에 사람까지 다 감옥 간다 이 말이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19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 터지고 42년 43년에 대종교 전체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가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 가해져가지고 그때 이제 그 뭐야 돌아가시거든요 나철 선생의 두 아들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고문을 받다가 그 발해농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발해농장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조선어 학회도 이윤재 선생하고 한징 선생 이 사람들이 공중에서 이렇게 제비돌기 그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세요 네 이렇게 되니까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조선어 학회 그 말모의 사전 편찬 하던 자료들을 전부 다 아마 저기 어디다 던져버리고 아마 도망갔지 싶어요 이제 체포를 그가 한 장 이윤재 선생은 그 이 수사를 받는 과정 검거돼서 옥에 갇혀인 상태에서 1943년 겨울에 12월 8일에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이제 44년 2월 22일에 한징 선생이 돌아가세요 이 두 분 다 이제 사전을 편찬하시다가 검거가 되고 체포되고 이렇게 이제 투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은 민족어를 지킴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사전 만드는 일 조선어 업무를 정리하는 이런 연구 이걸 하시다가 결국은 옥에 갇혀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어쨌든 이제 이국노 선생이라든가 최연배 이승 선생 정인승 선생 그리고 처음에 잡혔던 정태진 선생까지 전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옥에 갇혀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요 이분들이 옥에서 나온 게 8월 17일이에요 45년 그리고 하루를 이제 그 함흥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18일에 이제 기차를 다뤄 나가셨는데 낮에 기차가 늦게 와가지고 밤늦게 기차를 탔고 8월 19일 밤 10시경에 경성역에 도착한 거로 돼 있습니다 8월 19일 밤 늦게 그런데 이분들이 그 다음 날 다 모여요 8월 22일에 그런데 이분들이 추록할 때 그것을 형무소 앞에서 목격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때 15살인데 이 소년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나오시는데 보니까 한 분은 들것에 실려 나왔고 나머지 분들은 서로 부축을 하면서 나오시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 시퍼런 멍투성이 긁인투성이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17일에 옥을 나오신 분들이 경성으로 돌아봤어 그리고 20일에 모여서 바로 활동을 재개 진짜 대단하셔 초인적인 뭔가 힘을 발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단하셔 저는 이 대목에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힘을 내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결의한 게 뭐냐 하면 조선어 사전을 계속해서 만드는 일 그리고 우리 교과서를 만드는 일 일제가 폐망하고 물러갔으니까 그리고 한글을 보급하는 한글 강습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 또 우리말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 설립 이런 것까지 그때 이미 해방 이후 즉각 바로 출연한 이후에 바로 하셨어요 다 설계를 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가시는 거죠 몸도 정치 않은데 바로 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48년에 정부 수립할 때까지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네 언어 분야는 비교적 이분들이 일제 때 해놓으신 것도 있고 풀려나자마자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해서 바로 이런 언어 문제를 착착 해결해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주 매끄럽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 진짜 감사하다 그분들한테 너무 고맙네 좀 더 듣고 싶습니다만 1945년도 이건 또 왜 나오시나 8월 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아니 아니요 시간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진 한 번만 네 네 아 사진이 뭐였습니까 그 엄상섭 검사 사진 한 번만 보내주시죠 엄 8월 15일에 못 나오고 그 한글 연구자들이 네 8월 17일에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네 저 엄상섭 검사의 방해 때문입니다 엄상섭 검사 네 엄상섭 검사가 1943년도에 함흥 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저 때의 그 고문을 다 주도하고 조자예요 네 조자입니다 아 아 저자가 나중에는 친일을 사죄하고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사죄를 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천만에 조선 그 대한민국의 형법을 저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광복 이후에 네 형법을 아 이거 미친 나라지 그러면 그러니까 저런 인간이 만들었다니까 그래야 저런 인간이 그 공로로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그것도 어디서 국회의원 했는지 압니까 용산에서 국회의원 했습니다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이 나라 여러분 용산에서 국회의원 아 나는 못 잊겠다 여러분 용산 국회의원 그 지금 권영세 검사 아닙니까 검사 국회의원의 전통이 저기에서도 있는 거예요 아 아 아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엄상백 검사 엄상 엄상섭 네 그래서 제가 지금 KT 위즈 제가 지금 팬인데요 수원에서 하니까요 엄상 백 투수가 나오길래 내가 어디서 좀 많이 들었는데 이래 생각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엄상섭 검사더라고 뭐가 아니 엄상백하고 엄상섭이 네 같은 악렬이잖아 아 그래가 내가 이름을 보면서 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랬는데 네 엄상섭 검사더라고 나는 뭘 해도 자 역사하고 연결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엄상섭 검사는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가 반민특위로 이거를 다스리지 못한 이 역사라는 거를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글로 법을 만들고 있어요 네 이런 사람이 형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8월 15일에 나오시지 못했다는 거죠 네 8월 17일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8월 15일에 두 사람이 이렇게 바통터치로 한 명이 들어가고 한 명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8월 15일에 인마 뭐라고 안 풀어주는지 아십니까 책임자가 없어가지고 책임자가 도장을 찍어줘야 제가 사인을 한다고 안 했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자꾸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져돼가지고 이제 끊을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 7일파 프레임이 씌어져가지고 많이 난감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싶은 말모이란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오늘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모이지에 또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똑똑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역사를 다 하신대요 석박사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시켰습니다 함께해신 두 분 덕분에 한글이 더욱더 제 가슴속 깊이 박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말과 한글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